이 정도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즐기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밖에 봤어? 오랜만에 해나는 거? 해? 어 날씨 엄청 좋더라 엄청 더워요 이 친구 04년생 04년생? 엄청 어리네 얼마나 했대? 1년 넘게 1년 넘게? 어디서? 과밥 고밥에서? 오늘 오후에 또 뭐 면접 있어? 아니요 오늘 없어요 그럼 오늘 새우파티나 할까? 오랜만에? 어떤 의미로... 월말이잖아 다들 위에 집 봐봐 위에 올라가면 집 다 축 처져있어 오늘 우리도 왔잖아 우리도 신혼여행 갔다 왔고 UN도 왔고 의미는 갖다 붙이면 많지 뭐 너무 많아요 오늘 새우파티 할까? 응? 새우파티 새우파티 오늘 하우 오후거든? 어제 시장 갔다가 피곤했는지 못만지 타고 오늘 오후 썼더라구요 엠머드 이쪽이 좀 하우 담배야 아 간다 담배야 이따가 새우파티 할래? 새우파티요? 어 위에서 몸이 안좋아 너 몸 안좋아? 네 다른 직원들을 어... 내일 얘기할게요 어? 왜 몸이 안좋아? 여기 부상이 있어가지고 부상? 응 갈비뼈 갈비뼈 부상? 응 폴댄스 하다 그래야 됐지 응 그럴줄 알았다 잘했어 이따가 새우 먹고 가 어? 새우 새우? 새우 먹고 가라고 지구? 이따가 이따가 언제? 어 4시 좀 넘어서 새우파티 할건데 먹고 가 집 가지 말고 네 오늘 갑자기 덥네요 어제까지 비 엄청 오더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진짜 해나는 날이야 태풍 갔나보다 이제 그러니까 저번달부터 웹툰팀이랑 약속을 했거든 월말에 무조건 같이 파티를 하자 회식을 한 번씩 하자 하니까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그 사령관 그 친구 막 소리 지르고 와아아아아아악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저번 회식 때요? 어 저번에 저번에 회식 갈 때 영상 안 찍었어 저번에 회식 갈 때 영상 안 찍었어 그냥 프라신대 20만동에 뭐 다 준다고 했어 다 이거세요 다 24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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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검이가 없네 오늘 그다음 지금 오늘 맛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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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잘해 잘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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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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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시켰지? 아니 예전에 많이 못 챙겨서 이제 좀 잘 챙겨주려고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저 친구들은 보면 항상 일하고 있어요 노는 애들 없이 그리고 이제 웹진티 마이너스 안나 흑자 파티 어 흑자 됐어 진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다들 아 그런거는 뭐 알 필요없습니다 뭐? 뭐 흑자 아 흑자 엠 땐지? 롬 롬 오케이 롬 라이달 롬 롬 롬 롬 롬 엠바니뚜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어 누나지 무슨 언니야 어 누나 롬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해언니 해언니한테서 배웠어요 아 진짜로? 이거 알아? 뭔지? 이거 문지르면 쓴맛 안나는거잖아 그치? 뭐? 한국인 이렇게 알아요 아니 나 이거 베드랑사람들한테 배웠어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한테 쓴맛 없어요 음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라 엠 헬레바라 엠 헬레바 너가 형이니까 좀 알려줘 너 이름도 알려주고 엠 헬레바 아 아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엠 헬레바 자 알려줘 알려주고 빈 할 줄 알아 근데? 어 알지? 비 오네요 잠시만 너 할 줄 알아? 잠시만요 상당히 지금 당황한 것 같은데 형인데 가르쳐줘야 되는데 당황을 많이 했네 아휴 빈도 똑같아지 다 거네요? 저거 왜 고장났는데? 아 다 고장났어 왜그래? 상태 왜이래 이거 자 이거 고체 열리잖아 보턴 여기다 하면 되겠다 아니 고장났잖아 왜? 아니 안 켜지 그거 열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잖아 진짜 다들 왜이래? 근데 안 갔어? 근데 안 갔다 왔어? 안 갔어 안 갔어? 네 왜 안 갔어? 아까 와야겠는데? 안녕 안녕 아 이렇게 내가 깎이 바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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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은 열 룹찌간 흐벌 멍을 머야 꾸이탕 세디한 좀 넣엄 야 넣엄 룹도 엔 불안 마 넣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맛있을 거 같아 네 이거만 써도 될 거 같은데 그 안 뜯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크잖아 엠마이 방만 둥어? 네 너 흐이탕? 네 모탕? 하이탕? 생루이 모탕루이 어? 잘 챙겨줘 우리 회사에 남자가 별로 없잖아 어? 아니지 안 다itch이 나 최 här 우주 그 스테리아 우주 που 그치지 하이 최저 8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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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탕수 엠레릉야 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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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많아요? 태풍님? 8kg, 9kg 밖에 없어 야 그것도 다 털어온거야 우리 동네에 있는거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털어온거야 진짜로 태풍 때문에 그런거에요? 뭐가 내 때문에? 태풍이 뭐예요? 아 태풍 몰라 자 이것좀 치워주세요 넵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치킨 치킨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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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왜 슬픈일 있어? 왜 왜 그래? 진입 친구는 눈이 맵다고 포기했어요 아 그래? 하하하하 오늘 먹는 이유 뭐예요? 오늘 월말 월말 드링컴백 빈이 이렇게 해놓으면 아저씨가 여기서 툭툭 치면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빈이 하면 또 아저씨가 툭툭 쳐버리고 빈은 역시 서빙이지 하하하하 더 웃기고 헨벙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뺏겼다 니 알린도 아니 왜 배달원까지 같이 왔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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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치킨도 좀 날라주세요 다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응 하하하하 신혼여행을 가던 우유 축하합니다 축하! 우유도 마니모를 보냈다 그리고 웹툰팀이 이제 흑자로 돌아가서 축하합니다 흑자, 이제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안 나왔다고 이제 웹툰팀이 가장 중요한 한 테이프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란이가 이제 뷰티샵 사장 된 거 축하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주인공은요. 이 주인공은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1,2,3 2,2 2,2 2,2 2,2 1,2,3 2,2 1,2 2,3 1,2 2,3 2,3 2,4 2,4 2,4 2,4 1,2 1,2 2,4 2,4 1,2 2,4 1,2 2,4 2,4 1,2 2,4 1,2 2,4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